쟤 봐, 먹을 줄 안 되니까. 쟤 봐, 쟤 봐. 호동이 형이랑 한숨도 하나만 잡아라. 호동이 형도 항상 싸드시고 뭘 이렇게 묻혀 먹고 하거든요. 저 양손 닭 들고 있는 거는 저건 진짜 찐이거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봐라. 뭘? 바디 프로필을 100일 동안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 서러웠던 거. 서러웠던 거? 너무 많지, 서러웠던 거. 서러운 거 많은데 몇 가지 뽑자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던 거. 그건 서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좀 서러웠다고. 그래, 얘기해 봐. 그러고 오빠한테 서러웠던 게 있어. 뭐? 그치, 그걸 얘기해. 뭐? 쪼크림 빼면 칭찬을 해줬어야지. 맞아. 잘 왔다, 잘 왔다, 이게. 채찍질을 하면서도 칭찬을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채찍밖에 없었어. 지금도 그 눈빛도 채찍이다. 상냥하게 봐봐 주세요, 강사님. 하지 말아야지. 이거 봐, 상냥하게. 우리 웃으면서 대화할까요? 물대로. 이거 봐라. 오빠는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야, 칭찬받을 행동해라. 그때 이후로부터는 약간 흐지부지 돼가지고. 지금까지 도작 싸고 다녔는데도 지금까지 12kg 뺐어. 그럼 칭찬을 하겠지.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서러운 거 힘든 거 말하라며.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래. 끝. 어... 그거, 그건 그렇네.